케이нут 수직 문화물 아 문화물 물을 씻었어 머리가 이뻐졌네 아하 코로나 암은 코로나라고 아주 머리가 백발이 되어있어서 웃어서 빨리 했지 뭐, 미장원에 가서 응, 잘했네, 예뻐졌어 하나를 갈아 손 조심해 금방 가네 소금을 넣고 굵은 소금을 넣고 굵은 소금을 넣어 해야 돼, 가만있어, 더 집어 그냥 꿀맹도 나오지 해야지 껍데기떼도 꿀맹도 나오지 응 콩나물 이거 아마 껍질하고 지저분한게 잘 씻어야 되겠네 잘 씻어야 돼 좀 씻으면 이거 안 이렇게 돼 물로 한 컵 써 두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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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하나 이거 뚜껑 닫으면 무 냄새가 나니까 열어놓고 이렇게 좀 익을 때까지 네 그 사이에 굴도 이렇게 네, 지름에다 좀 볶다가 참기름 참기름 아, 구수한 냄새나네 이거는 콩나물 지금 소금을 넣은 간을 마침 써 그러니까 다 익혀가지고 간을 아 물을 아 이건 안 끓이고 물로 물 적당히 지켜서서 해야 되겠네 네, 지켜서서 해야 되겠네 네 지켜서서 해야 되겠네 여기다 구워야 응 됐어요? 응 응 콩나물 콩나물 생강 생강 얼려 놓은거 응 이 정도면 무나물에 생강이 들어가는구나 무나물에는 생강이 들어가는구나 응 생강이 들어가는구나 생강이 안 되겠고 이제 다 돼있어 간 맞히면 돼 응 거의 다 익은 상태에서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하얗게 먹어야 되니까 소금으로 간 맞추는건가 네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달을 맞춰야지 갈게 후 공 개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고기 간 마늘 파 피 장바 잔 말고 생강, 마늘, 파 exercise 제가 먹어 봤는데? 식으면 더 맛있어 신고shirt 식어야 맛있어 내가 해줘 겁먹วก 이따야, 이따 해. 먹어. 남이 해줘야 더 맛있는데. 난 내가 해야 맛있어. 이 무나물이 식었을 때 먹으니까 맛있네. 훨씬. 훨씬 맛있잖아. 귀여운 국물도 맛있고. 국맛이 먹는 거지? 맞아요. taper는 Gucci 신호hak ken 피 servants 솨이 잘났어 대신 사람들 Clean 아 순이